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족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되게 유용한 아주 꿀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법 여러분 이제 선택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냐 배우자도 여러분 선택하는 거고 심지어 직장도 선택하는 거고 대학교도 선택하는 거고 여행 가는 것도 선택하는 거고 하다못해 점심 먹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냐 첫 번째가 1번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중심 사고입니다 데이터 데이터 이제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고 여러분 이 데이터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영어권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큐블리케이션을 하면서 되게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영어권에서 책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일본 책을 잘 못 갖고 오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권은 여러분 평균 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 책이 시장이 나오거나 그 작가가 예전에 한번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작가에 대한 평가 그 작가에 대한 뭐 작품에 대한 평가가 기가 막히게 붙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좋아요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어디 어디에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쫙 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링크를 쓴 바라바시 교수님 바라바시 교수님이 첫 번째 책이 링크예요 여러분 이제 이 책도 이제 좀 올드해갖고 별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링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평가가 한 이 정도 해요 근데 그분 두 번째 책이 이제 버스트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책이 포뮬런데 그 가장 최근 책이 포뮬런데 어떠냐면은 이 책이 좀 좋았어요 근데 이게 10몇 년,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랑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이 책 읽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이 바라바시 교수가 네트워크 теории의 1인자예요 1인자, 전세계 1인자, 복잡기 연구의 1인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꿈이 강연가예요 강연가 지금은 연구를 하시지만 종국적으로는 강연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무리술듭니다 이 버스트라는 책이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 바라바시 교수님 교수가 버스트라는 책이 있나? 그랬는데 이 책이 한 챕터는 역사고 한 챕터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홀짝홀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난 살면서 못 읽을 정도로 내가 책을 진짜 완주를 못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못 읽을 정도로 책이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 내가 근데 진짜 이건 시간이 아까워서 못 읽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평가가 이 정도였는데 이 책이 이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존 리뷰를 가보니까 다 똑같아 little data? 그냥 쓸데없는 스토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보는 이유가 이 바라바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보기 위함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연가가 되고 싶은데 역사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무리술든 거예요 완전 개쫄딱 망합니다 근데 어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평균 회기를 한 거예요 이걸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평균 회기를 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구나 여러분 이 평균 회기는 표본이 충분히 커지면 되게 무서운 자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이게 올라갑니다 왜? 다시 자기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데이터에 집중을 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 중심 사고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는 뭐 굿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리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인 칼럼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 중심 정성적량 평가를 다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데이터가 이 케이스 아주 좋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유명 유튜버죠 강가장님 제가 강가장님이랑 한번 강가장님도 모르는 걸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강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에는 커뮤니티 기능이 있죠?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링크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가장님한테 강가장님이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불안감의 영상이 올라왔길래 아 때마침 잘됐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하는 법에서 글을 브런치에 썼어요 강가장님한테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 링크를 걸어줄 수 있냐 했어요 강가장님이 당연히 해둘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글을 읽어보고 좋으면 공유하고 싫으면 절대 공유하지 말아라 너무 좋다는 거 자기가 막 깨우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볼 것 같냐 강가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채팅창에 있어요 100에서 200명 읽을 것 같다는 거 자기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안 돼서 100에서 200명 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까 저는 당연히 더 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저랑 고약가님이랑 그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강가장의 팬덤이랑 저는 뭐 팬덤이란 말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똑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신박사TV 채널에 팬덤이 있을 텐데 어느 게 더 크냐를 어떻게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런 관점에서 강가장이 높겠죠 신박사도 작지는 않겠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량평가를 어떻게 하냐 해요 왜 당연히 강가장님이 팬덤이 더 커요 그럼 얼마나 더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구독자가 18만이면 팬덤이라는 거는 그 팬의 어떤 이 사람의 좋아에 대한 밀도예요 그냥 구독자가 크다는 건 여러분 팬덤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팬덤이 그러니까 이 팬이 이 컨텐츠에 집착하는 정도 좋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가장님이 크지만 저도 어느 정도 비교해 봐야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신박사TV는 유튜브에서 되게 독특한 채널이에요 뭐냐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채널들만 채널들만 어때요 우파창방송 좌파방송 이런데만 좋아요가 뷰수의 한 5%를 넘어갑니다 근데 강가장님 채널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1, 2%급이에요 근데 저희는 7, 8%급이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댓글에서 상대가 안 되죠 강가장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량평가 자체가 실력이에요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러면은 신박사TV 커뮤니티에 올리면은 1,000뷰에서 2,000뷰를 봅니다 강가장님 거를 제가 올려봤잖아요 몇 명이 봤을까요? 1만 명이 봤어요 1만 명 강가장님도 놀랍니다 자기는 100에서 200명 볼 줄 아는데 1만 명이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측정되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00명으로 맥스값으로 잡으면은 5배인데 구독자가 제 2배시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어때요? 2.5배 정도 저보다 팬덤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5배 정도 강가장님은 여전히 나보다 팬덤이 2배 왜냐하면 저는 좋아요가 많기 때문에 샤이하게 좋아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강가장님이 저보다 팬덤이 정량적으로 2.5배 왜? 이런 걸 알아야 광고비 측정이 가능해요 인플루언스 광고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광고비를 어떻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측정할 거냐 이런 걸 알아야 광고비를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우리 지금 히피디님도 찍으면서 아 놀라고 있는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 똑바르게 일을 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두 번째는 사후해석 금지 사후해석 금지 사후해석이라는 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다 이야기 짓기 오류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해석을 막 이렇게 합니다 해석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다 이야기 짓기 오류지 전혀 인과관계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대표적으로 투자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는 전형적으로 복잡계라서 여러분이 뭐가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지 인과관계가 1대1로 매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어때요? 이것 때문에 올랐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엄밀히 말해서 홀짝이에요 오르냐 내리냐 이것밖에 없어요 조금 올랐냐 말이 올랐냐 그래도 결국에는 오르냐 내리냐 이거는요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막 거기에 자기의 통찰이 마냥 막 해요 근데 그 많은 전문가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한 방에 망가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대박 전문가들도 이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해보게 됐어요 왜? 연준이 금리를 두 번 확 내리면서 결국에는 딱 근데 사후해석이고 이야기짓기 오류입니다 이 이야기짓기 오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서 왜냐면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짓기 오류에서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랑 고 작가님도 만나서 4년 넘게 일을 했지만 계속 이야기짓기 오류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후해석만 내리지 않으면 왜? 이 사후해석을 바탕으로 또 다음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음 판단을 해요 저희가 큐블리케이션을 하면서 어때요? 그러면 책을 저희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양서를 갖고 올 때는 그 다음에 양서 플러스 양서 자체는 여러분 비싸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중성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이 들어가는 순간 비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왜? 책은 여러분 전문가들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근데 대중성은 구별을 못해요 이런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중성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만약에 근데 여기랑 저기랑 갑자기 양서는 보통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값이 오히려 싸요 근데 비딩이 붙어오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랑 고약가님은 우리가 책을 기본적으로 한 4, 5만 권은 팔 수 있지 않나? 택도 없어요 4, 5천 권밖에 못 팔아요 택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고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피부도 하고 운명 자유의지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게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 역사도 유럽 편도 나왔었으니까 유럽 역사도 하고 그 다음 책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이면 이제 그게 나왔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세계의 사후 세계에 관한 얘기 엄청 어려운 책들을 많이 해요 저희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잘 안 읽을 것 같은 책인데 정말 읽어야 되는 책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비딩을 하려면 베팅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읽고 싶은 책은 과감 없이 지르지만 저희도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지를 수는 없는데 그럼 저희가 우리 판매 능력이라는 거를 뭐 3에서 5만 권이라고 측정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측정이 됐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저희 첫 큐블리케이션 책이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팔면서 책이 그냥 다 잘 팔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근데 택도 없어요 5천 권 이하 못 판 책이 훨씬 많습니다 5천 권이 뭐야 2천 권 이하 못 판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1세를 못 넘긴 책도 많아요 여전히요 그만큼 여러분 사후 해석을 그냥 운을 마치 또 실력인 마냥 착각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골로 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데 실패는 경험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실패는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선택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패를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망했을 때 내 인생에 오는 데미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데미지를 계산을 해서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스펙트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실패라는 게 경험치가 되면은 나중에 그게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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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큰 능력이 되거든요 체인지그라운드가 그런 회사예요 제가 자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인지그라운드가 어떤 회사면 실패가 온전한 실패가 누적돼서 온전한 실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90%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 그게 망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경험치를 쌓은 거고 거기서 온전한 실패들은 또 히든 에셋으로 돌리는 겁니다 히든 에셋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망했을 때 인생 수업 잘했다 근데 그거를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이제 사후 해석으로 해버리는데 앗사리 초반부터 세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실패해도 이건 인생 수업이다 인생 수업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편집장님이 유영일 편집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걸 오래 하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걸 들어와서 처음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인쇄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날린 적이 있는 게 인쇄를 똑바로 안 봐갖고 똑같은 챕터가 두 번 찍힌 거예요 그 챕터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럼 거기에다 대고 그분을 남을 할 수 있냐 우리 편집장님이 못 남을 하는 거 왜? 그분이 단행본에서 혼자 일하시기 때문에 사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다 개척한 거기 때문에 이 편집이라는 거는 되게 꼼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일도 많고 그래갖고 어때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남을 하지 않았어요 남을 하지 않고 우리 이사님도 어떠냐? 인생 수업이었다 수업료 냈다 이렇게 치고 진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이분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할 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이제 액수가 생각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 자란 실수는 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어떻게 초보자를 고용을 함으로써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될 어떤 실패 비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게 너무 커갖고 놀랬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다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세팅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근데 막 막연하게 정신 승리 근데 실제로 망했어도 여러분이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선택이라는 거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실패하더라도 이게 인생 수업이다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성공만 꿈꿔놓고 나중에 정신 승리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거를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 실패도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이 세 가지 뭐죠? 정량적 사고 데이터 중심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사후에서 금지 그러니까 앞에 거가 저희가 그래서 골로 많이 갔고 지금도 가고 있다니까요 앞에 거가 다 운의 영역이 복잡해서 터진 거였는데 마치 우리 거에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낸 실력인 마냥 그거를 이야기 짓기고 이 광고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팔렸고 그럼 어때요? 다음에도 이 광고를 하면 또 팔린다 개소리였다니까요 이거를 몇 년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우리 책 할 때도 그랬고 큐블레키케이션 할 때도 그랬고 맨날 이 헛된 희망에 휩싸여서 계속 실수래요 계속 실수 왜? 우리 돈 많이 벌면 진짜 좋은 게 돈 많이 벌면은 우리가 뭐랄까 우리 공동체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져요 사회환원도 많이 할 수 있고 기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솔직히 우리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마케팅을 잘하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사후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실패가 뭔지 실패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실패가 경험이다 실패가 누적되면 능력이 된다 그 대신 그게 올바른 실패해야 된다 이거를 끝나고 정신 승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갈 때부터 디폴트로 세팅하고 들어가면 어떻다? 훨씬 여러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사결정이 전부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망하지 않는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인생탐구 시간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